한 장의, 손으로 한 장의 페이지를 넘깁니다. 이쪽에서는 과거의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. 재연할 거고, 앞으로는 미래에 나은 아브라를 위한 어떤 주제를 소재를 쓸 거거든요. 그래서 페이퍼, 잡고 있는 페이퍼를 써니, 페이퍼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더 나은 앞날을 기다리게 됩니다. 정말 잘 보여요. 하나 불러요. 오염된 바다에 죽은 물고기, 플라스틱이 너무 조그맣게 분해져서 고기들이 많이 죽었는데, 그 플라스틱을 사용을 제한하면서 고기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. 여기는 고기들이한테 배는 오빠가 의외로 80%라고 생각해요. 말씀을 잘하기가 것 같습니다. across the world, 멸치 부터, 멸치 부터, 멸치 부터 젤리, 멸치 부터 почik르기, 소파, 멸치 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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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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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 부터, 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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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. 지원할 거 이제 멸치 이동해야 한 점, 멸치. 길게 번째, 멸치, 멸치. 아멘 아멘